OneFunctionMultipleBody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펑션 컨스트럭터 내에 여러 개의 펑션 시그너츠가 들어가 있는 경우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그럼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andleOpen해서 fn, end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fn과 end가 펑션을 만들어내는 컨스트럭터이고, 그리고 만들어진 펑션이 하나가 아니라 지금 보시면 두 개가 있죠. 첫번째 argument, 그리고 returnValue. argument, returnValue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니까, 이게 패턴매칭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이냐니까, handleOpen해서 여기서 전달되는 argument가 이러한 형태의 argument가 전달되면 얘가 실행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번 패턴매칭이 들어가죠. 얘는 general이잖아요. 어떤 argument든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이고, 단지 그 argument를 쓰지 않겠다는 거죠. 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자리를 지켜놓은 거예요. 그리고 error가 return 되도록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error가 input 되도록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handleOpen이라고 하는 펑션에 전달되는 argument는 얘거나 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파일을 여는 거예요. ioReader는 파일을 여는 겁니다. 파일을 열어서 만약에 파일을 열었다고 한다면, 열린 파일에 pid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성공했다는 ok라고 하는 atom이 전달됩니다. atom과 pid가 return 되도록 돼요. 그리고 만약에 파일을 못 열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럴 때는 error가 뜨죠. error가 뜨는데, 앞에는 뭐가 오든 아무거나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뒤에 오는 것은 error죠.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첫 번째 펑션의 argument의 구성과 형식과 개수가 두 번째에 있는 것과 동일하죠. 그죠? 안에 있는 내용은 다르지만 argument 형태는 얘도 투플이고 얘도 투플이고 그리고 개수는 얘도 두 개고 밑에도 두 개가 되잖아요. 이러한 패턴 매칭 메커니즘은 여기, 그러니까 엘릭스라는 언어에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대개의 펑셔널 프로그래밍 언어들, 러스트라든가 루아라든가 하스케일 등이 다 공통적으로 이용하는 패턴입니다. 이런 식으로 패턴 매칭해서 위에서부터 걸러나가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순서가 바뀌게 되면 여기서 뭔가 글리, 지금 같은 경우는 순서가 바뀌어도 돼요. 이 경우에는. 그런데 대개의 경우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요렇게 요런 것이 리턴 됐죠. 요거는 이거예요. 이 부분이고. 만약에 파일을 열지 못했다. 그러면 요게 실행이 되는 거죠. 잘 보시면은 이게 anonymous 펑션이니까 점이 하나 찍히고 그런 다음에 여기 앞에 우리 아이덴트파이어 이름 아이덴트파이어가 적히고 그죠? 그리고 여기가 바로 가로 속에 이렇게 하나의 또 다른 펑션이 들어가 있죠. 그죠? 펑션, 정의 말하면 펑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펑션의 리턴 밸류가 들어가죠. 파일 오픈이라고 하는 펑션의 리턴 밸류가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 들어갔고 여기에 이걸 argument을 해서 핸들 오픈이라고 하는 것이 또 실행되고 혹시 여기서 뭔가 리턴 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또 바탕으로 해서 뭔가 또 다른 더 큰 펑션이 실행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뭔가 구성이 좀 좀 좀 좀 애매하잖아요 뭔가 이러한 argument를 전달해서 이러한 펑션이 실행되고 그래서 뭔가 리턴 되면은 그걸 argument을 해서 또 다른 펑션이 실행되고 계속해서 가로로 둘러싸야 되죠. 그러니까 그러한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이어진 에피소드에서 공부하는 파이프라는 걸 쓰게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깔끔하고 이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코드가 좀 길죠. 이런 것들을 IEX에서 쓰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VS 코드로 들어가서 이번에는 좀 다른 형태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열고 어떤 걸 hello exs 이걸 쓸까요? 이걸 해도 되고 마이 프로젝트를 해도 되고 맞네요 우리 가져온 것을 복사한 것을 붙여놓고 지금 hello exs 입니다. lib 디렉토리들이 있어요. 이 안에 필요 없죠. 닫아놓고 그리고 IEX 지금 상태에서 빠져나갑니다. 제 경우에는 컨트롤 C를 두 번 눌러서 빠져나왔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전에 우리 만들어뒀던 쇼트컷이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p open keyboard shortcut 여기에서 이렇게 command plus m 에서 이걸 실행하도록 구성했잖아요. 그러니까 command plus m 제 경우는 mac 입니다. mac 이라서 이렇게 해서 했어요. 여러분들이 윈도우나 리눅스로 쓴다 그러면 다른 키 조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구성을 해뒀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command p 제 경우 command m 이죠. m 을 누르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여기 있는 내일 지금 열려있는 파일 hello.exs 현재 hello.exs 파일이 열려있습니다. 뭐 어떤 것인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실행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행 결과 이렇게 나왔죠. error no start file or directory 그럴 수 밖에 없죠. 현재 이런 io read에서 파일 라인 이런 이름의 파일이 지금 만들어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여기서 걸렸습니다. 여기서 걸려서 이대로 출력이 된게 파일 포맷 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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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이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그러니까 한 줄로 우리가 펑션을 실행할 때는 ix라고 그렇지 않고 두 줄 이상일 경우에는 파일로 만들어서 파일을 그대로 실행을 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겠습니다. 뭐 파일 명칭 이름은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여튼 열려있는 파일을 그대로 실행을 하도록 명령으로 구성을 했어요.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명령을 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파일 이름이 handle-open-excess 라고 한다면 여기 지금 뭐예요. 그냥 디렉토리로 들어가서 자기 워킹 디렉토리로 들어가서 엘릭서 다음에 파일명 이렇게 해서 컴파일과 실행을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테스트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연습문제가 있습니다. 두 개의 연습문제가 있네요. 첫 번째 연습문제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세 개의 아규먼트를 받는 펑션을 작성을 하십시오. 그런데 첫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제로 일 경우 그죠? 아규먼트의 첫 번째 두 번째가 제로 일 경우 퀴즈 부즈를 리턴하고 그리고 첫 번째가 제로 인 경우 퀴즈를 리턴하고 그리고 세컨드 두 번째가 제로 인 경우 부즈를 리턴하도록 그렇게 작성을 해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수가 바뀌면 안 되겠죠? 얘가 제일 먼저 첫 번째 펑션 형태가 되고 얘가 두 번째 펑션 그리고 얘가 세 번째 펑션의 아규먼트 형식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렇지 않다면 그 외의 경우에는 세 번째 아규먼트를 리턴하도록 그렇게 펑션을 구성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fn and block 내에 네 개의 펑션이 들어가겠죠.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그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것 외에 다른 어떤 언어의 특징도 특징도 이용을 하지는 말하고 돼 있어요. 다른 언어 특징은 이용하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공부한 것만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번 이런 펑션을 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힌트를 말씀드리면 간단해요. 위에서 방금 봤던 요런 형식으로 구성을 하면 됩니다. 요런 형식으로 딱 이대로예요. 형식이 이렇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엑서사이즈 하나가 돼 있습니다. 세 번째 엑서사이즈도 마찬가지 보죠. 이번에 operate ram ab reminder after dividing a by b a를 b로 나눈 나머지가 리턴 되도록 하는 것이 ram이에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엘릭스에 들어가 있는 펑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n 이라고 하는 하나의 integer argument 로 받아들여서 그죠 그리고 이전에 있는 요 펑션입니다. 우리가 이전 에피소드에서 만든 펑션을 호출한다는 거죠. 호출해서 그 펑션에다가 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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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 가지를 전달하라는 거죠. 그렇죠. 얘는 argument 3 argument 3 세 개를 받잖아요. 그래서 요런 argument 요런 argument 요런 argument 요런 argument 를 전달 받도록 구성을 하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 펑션을 세번을 호출하는데 10부터 11, 12, 13, 14, 15, 16 이렇게 일곱 번 세번이 아니고 일곱 번이네요. 일곱 번을 호출을 하는 거죠. 그렇게 호출한 결과가 부즈 11, 부즈 13, 14, 부즈 16 요렇게 출력될 수 있도록 펑션을 구성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피즈 부즈라고 꽤 유명한 프로그래밍 예제에요.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시죠? 꼼꼼히 한 문장 한 문장 다시 보셔서 정확한 게 의미를 해석을 하고 그런 다음에 첫 번째 엑사이저 에서 작성한 펑션을 이용해서 두 번째 엑사이즈의 펑션도 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제입니다. 피즈 워드 해서 펑션입니다. 3개의 펑션을 정의를 하고 있죠. 4개 펑션입니다. 아기먼트 수는 다 똑같아요. 형태도 똑같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제로일 경우 얘가 리턴되고 첫 번째가 제로인 경우 얘가 리턴됩니다. 그런데 순서를 보시면 이 경우에 피즈는 리턴될 수가 없습니다. 순서가 있잖아요. 얘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이 얘고 그 다음이 얘고 그 다음이 얘잖아요. 그죠? 따라서 위에서부터 걸러나가요. 그래서 앞에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제로인 경우에는 무조건 여기서 걸리고 그죠? 첫 번째가 제로이고 두 번째가 제로가 아니어야지 여기서 걸립니다. 그죠? 그리고 첫 번째가 제로가 아니고 두 번째가 제로여야지 여기서 걸려요. 그죠? 그리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다 제로가 없는 경우에만 얘가 여기서 걸리도록 구성되어 있죠. 그죠? 만약에 순서가 바뀌어서 얘가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얘는 실행되지 않습니다. 절때 왜냐하니까 여기서 다 걸려버리잖아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점에 잘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예제 문제죠.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그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n을 받아서 그런 다음에 n과 3인 remnant n과 5을 argument 라는 rem 그죠? remnant remnant function 그리고 n 이것을 실행해서 마찬가지 여기다가 10, 11부터 16까지 하게 되면 이런 형태의 리스트가 리턴됩니다. 이게 피드부즈라고 하는 유명한 예제이고 자세한 내용은 여기 위키를 참조로 하시기 바랍니다.